. 경호장 강호주. 경호장. 졸려. 경호장 졸려. 경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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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다려. 야. 괜찮아? 야. 은별이는. 은별이가 위험해요. 은별이는 우리가 찾을 테니까. 황경일이. 10시에. 박은별 레이프 동영상 찍겠다고 하잖아. 어? 여기가 준환아. 강권주 센터장 구출에 성공했다. 경매한 부담은 있지만 양반 상세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놈들 편이라지만 이러는 건 아니지. 아 주들 팀장은 자꾸 우리 은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몇 시간째 캄캄 소식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는 경찰이 돼갖고 네 동생 하나 구할 백도 없으면서 그 잘난 척으로 하고 살았단 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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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굴 탓해. 내가 미친년이고 내가 죽일 년이지. 아유 은별아. 우리 은별이 저 애비가 그 여자만 안 만났었대. 여기서 아빠 애가 왜 나와. 제발 그만해 은별이. 은별이 무사히 돌아올 거야. 저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일 봐. 은별이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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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저 진짜 완전 대박 걱정했습니다 모 팀장님한테 환경의 과거 해력 보고했다면서 좀 걸리는 게 있어서 말이야 아 그거요? 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센터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은 꼭 가시는 겁니다 여기 좀 먹어봐봐 몸 좀 녹일 거야 아이고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아휴 뭐야